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수익을 말하다 해서 여러분들께 수익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제공해드리고 있는 함지안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지금 방금 전에 갖고 온 뉴스가 뭐가 있냐면 일단 골드만삭스 있죠. 골드만삭스 굉장히 유명한 투자 은행 중에 하나인데 골드만삭스에서 세계 최초로 파생상품의 거래를 개시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CM이 시카고 선물거래소에서 파생상품 거래가 개시됐던 것은 좀 있었는데 지금 현재로서 골드만삭스, 즉 투자 회사가 처음으로 파생상품형 거래를 내세우면서 새롭게 하나의 제도권으로서 제대로 비트코인이 자리 잡았다. 이제 암호화폐가 하나의 그런 자산으로서, 자산의 하나의 성격으로서 완벽하게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여러분들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뉴스를 제가 한번 갖고 와봤는데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골드만삭스가 월가 은행 첫 비트코인 파생상품 거래 시장에 진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형 제도권 금융기관이 암호화폐 장애 거래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갤럭시 디지털과 손잡고 비트코인 장애 거래 파생상품인 비트코인 차액 결제 옵션 거래를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뉴스를 쭉 읽어보면 전반적인 비트코인 파생상품의 거래를 처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비트코인 자체가 가치가 완벽하게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지 않았나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달리오 아시죠? 레이달리오라고 해서 세계 최대 해치펀드의 회사 브릿지워터의 수장인 레이달리오가 비트코인도 하나의 투자 포트폴리오로 진입을 시키면서 비트코인도 국가 뿐만 아니라 일반 소수에 깨어있는 개인들 뿐만 아니라 완벽하게 미국의 유명한 투자 회사로서 그리고 하나의 자산으로서 발돋움하는 경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차트를 조금 간단하게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할 건데 일단 비트코인은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이제 거의 바닥을 다 다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닥을 다졌다 생각을 하고요. 일단 현재 이 캔들 자체가 주봉입니다. 주봉인데 지금 보시면은 현재 이 밑에 부분 있죠? 밑에 4,100만원에서 한 4,000만원대 초반부터 거의 6,000만원, 7,000만원대 후반까지 큰 흐름의 박스권이 계속 유지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바닥을 다졌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솔직히 가격이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시간 문제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스토케스틱으로 간단하게 제가 차트를 좀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할 건데 이 스토케스틱 관점으로 봤을 때도 이런 식으로 힘을 모아서 이렇게 살짝 돌파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상승 돌파. 여기 이제 1봉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추세가 이제 안정화가 되면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바닥은 충분히 좀 다졌다고 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8,000만원대 그러니까 일단은 대량의 저항선, 저항선 부분이 얼마 정도냐면은 대략 한 6,000만원대 이 부분에 굉장히 저항대가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를 다시 한번 강하게 돌파가 나와줘야 되겠죠. 돌파가 나와준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8,000만원 정도까지는 다시 한번 재차 상승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충분히 바닥을 다졌기 때문에.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좀 중장기적으로 만약에 보실 분들,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알트코인도 많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은 좀 눈여겨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펀더메탈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조금 괜찮은 그런 방향성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2021년에는 NFT, 2022년에는 다오입니다. 이게 핵심 키워드인데 작년에 NFT 관련해서 굉장히 시장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특히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도 NFT 관련된 주식이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NFT 관련된 주식들이 굉장히 핫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DAO, 다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조만간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핵심 키워드이기 때문에 2022년에는 DAO, 즉 다오를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오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2022년에는 다오라고 하는 것인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다오가 무엇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오란 무엇이냐면 Decentralized Automated Organization이라고 해서 탈중앙화된 자율화된 조직입니다. 탈중앙화는 굉장히 블록체인에서 핵심 가치로 여겨지고 있는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탈중앙화, 그러니까 중앙화의 반대말이죠. 그러니까 중간에 중개인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행 같은 경우도 중개인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송금 수수료, 송금 수수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예대 마진이라든지 아니면 대출을 할 때도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많이 지급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은행 같은 경우에는 수익을 내고 여러 가지 중간중간에 껴있는 것들이 중앙화된 금융 주식이라면 반대되는 겁니다. 탈중앙화, 그게 블록체인인데. 어로메일이라고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자동화된 겁니다. 뭐냐면 모든 것들이 다 컴퓨팅된 코드로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코드가 딱 짜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코드가,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이라는 코드가 있으면 무조건 해답을 누르게 되면 2가 나오듯이 3이나 4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코드들은 정해진 규칙 안에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가니제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 회사, 단체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탈중앙화된 자율 조직이 바로 다오다. 즉 하나의 단체, 하나의 집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회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컴퓨터 코드와 프로그램에 의해서 관리가 되는 조직이고요. 중앙권위 없이 자체적으로 작동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에 권위가 없다. 그렇죠? 이게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 회사 자체가 감자를 할 수도 있겠죠. 감자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회사 자체로 회계 시스템을 만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다오, 즉 중앙화된 자율 조직이 아니라 탈중앙화된 자율 조직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애초부터 처음에 짜여져 있는 코드 자체가 이제 바꿀 수가 있긴 하지만 바꾸려고 한 다음에 우리가 투표를 통해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특정 소수인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이 다오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유상증자라든지 무상증자라든지 여러 가지 회사의 자본금을 늘렸다가 줄였다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회계 장부도 바꿀 수가 있고 일반 주식시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오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 자체적인 컴퓨팅된 코드로 명령을 수행할 수직이 바로 이제 다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개념인지 조금 이제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일반 회사랑은 조금 차이점이 있다는 거. 그래서 다오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블록체인 기반의 공동 투자 조합입니다. 그러니까 공동된, 목표로 된 그런 투자 조합이다. 그래서 현재 투자 현황이라든지 아니면 분배 방법, 그러니까 토큰 분배 방법이라든지 그 다오 시스템을 운영하는 과정 등이 모두 투명하게 공개가 됩니다. 인터넷상에 공개가 돼요. 그래서 모든 거래 중에 어떠한 거래가 일어나고 내 지분이 얼마인지를 모두가 보고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새로운 조직이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회사다. 이렇게 여러분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주식회사, 법인회사가 일반적인 회사의 형태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인회사를 이제 어느 정도 키우다가 회사를 상장시키는. 그렇죠? 주식층에 상장을 시켜서. 그렇죠? 개인들이 지분을 갖고 소유하면서 매매를 하면서 회사가 매출이 많이 일어나게 되면 주가가 올라가는. 저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주식회사의 모습이라면. 이 다오 같은 경우에는 이거 자체가 이미 태생부터 주식회사의 특징을 지리지만. 왜냐하면 토큰을 발행하기 때문에 가치가 올라가고 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서, 그 안에서, 이 넷쌍 안에서, 이 다오 안에서, 그렇죠? 이 회사의 기역, 기여도에 따라서 조금 회사 자체가 자동적으로 자율화된 조직으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개입 없이 투명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다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지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효율화나 필요한 결정은 이제 인간보다 이제 인공지능이 조금 더 정확한 판단을 낼 수 있는 영역은 다오에서 인공지능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모두 납득이 가능하다. 이렇게 여러분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사관리가 있다고 한번 해보면 회사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봉급을 주잖아요. 회사에서 봉급을 줄 때 기존에는 이제 뭐 격리나 아니면 이제 우리가 회계사한테 맡겨가지고 아니면 세무사들 맡겨가지고, 그렇죠? 이 봉급이 얼마고 세금이 얼마고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분배하면서, 그렇죠? 돈을 보내는 건 인간이 보내는 거거든요. 사람이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오의 시스템에 의해서는, 그렇죠? 자동적으로 구성원들의 능력치, 구성원들이 회사에 얼만큼 기여했는지에 따라서 봉급이 나눠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뭔가 자동화된 컴퓨팅된 코드로 인해서, 그렇죠? 사람도 관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인사개편이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를 효율적으로 뭔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자체가 바로 다오에 다 녹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비리나 비밀 등을 없앰으로써 투명한 시스템이 유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 내에서도 이제 대부분 좀 우리가 대기업이라든가 중경계 같은 데도 보시면, 그렇죠? 우리가 일반 말단사원이라든지 일반 사원이, 그렇죠? 회사의 중요한,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일어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소수의 일원들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오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원들, 모든 구성원들이 현재 회사가 갖고 있는 현안이라든지 주제라든지 앞으로의 방향성이라든지 회사의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투명하게 공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 그대로 블록체인상으로 이제 우리가 다 모든 트랜잭션을 보이듯이 이 다오 같은 경우에도 모든 단체의 투명성이 보장이 된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장단점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미지의 세계고 좀 장점이 더 많아 보이기 때문에 이 다오 시스템이 앞으로는 조금 더 많아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오와 기존 회사의 차이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기존 회사, 즉 우리가 흐리 생각한 주식회사 같은 경우 있죠. 물론 감사가 있겠지만 감사가 있어도 솔직히 회계장부를 바꾸는 건 일도 아니기 때문에 회계장부나 회사의 내부자로 인해서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약간 조금 마이너스 요소가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의 공금 행령이라든지 주가 조작이라든지 수많은 개인 투자들이 이제 피해가 고스란히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얼마 전에 한 몇 달 전이죠. 오스템 임플란트 사건이 있었죠. 그렇죠? 내부자가 공금 행령을 해서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주식을 투자했다가 걸렸던 거죠. 그게 제가 알기로는 100억 대의 그런 자산을 이제 몰래 빼들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 주주들한테 다 피해가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거래가 정지가 됐잖아요. 거래가 정지가 됐으면 그게 갑자기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웬만하면 떨어지면 그렇죠? 그 피해들은 다 개인들이 얻어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뭔가 문제점이 있었다. 그런데 이 다오 같은 탈중앙화된 자율 조직 같은 경우에는 모든 시스템이 컴퓨팅된 코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조작이라든지 공금 행령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컴퓨팅된 코드로 이제 다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트랜잭션, 모든 거래를 블록체인상의 기록이 자동으로 남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코인을 몰래 빼돌린다고 하더라도 거래가 남기 때문에 블록체인상에 남기 때문에 우리가 공금 행령이라든지 그런 거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 그리고 투명성이 확보가 되고요. 모든 사람들이 공동의 이익을 추가합니다. 그러니까 특정 한 명의 이익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이익을 추가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어떤 회사의 직원이라면 그렇죠? 나는 정해진 본금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내가 이 회사에 참여했던 기여도만큼 인센티브라든지 보너스라든지 그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받게 되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정말 투명하게 받을 수 있는 내가 일한 만큼 제대로 정당하게 돈을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바로 DAO 조직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공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조금씩 이제 흥미롭게 여러분 느껴지시죠? 기존 주식회사랑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물론 주식회사도 이제 회사의 그런 초기 주주라든지 임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톡옵션이라든지 해서 여러 가지 회사로부터 메리트를 받잖아요. 그런데 일반 직원들은 사실 그렇게 받기가 조금 힘든 건 사실입니다. 아니면 비상장 주식이라든지 그런 회사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말 그대로 회사에서 정해주는 본금만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너스 같은 경우라든지 인센티브로 받을 수 있겠지만 DAO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내가 회사에 기여를 많이 한 만큼 돈을 많이 받는 거기 때문에 투명하게 다 공개가 된다는 거. 굉장히 메리트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DAO와 기존 회사의 차이점을 제가 그냥 쉽게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약간 조금 시스템의 차이를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건데 자, 예를 들어서 물건을 내가 사러 갔어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시각장애인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물건을 사러 갔어요. 그런데 내가 어떤 물건을 돈을 냈는데 내가 그것은 또 2천 원을 받아야 돼요. 내가 상대방이 내가 눈이 안 보이는 거 안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래 2천 원을 받았는데 1천 원만 줬어요. 그러면 나는 실질적으로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1천 원을 손을 그대로 보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눈 속임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자판기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말 그대로 내가 어떤 버튼을 누르게 되면 바로 그냥 내가 지불한 금액만큼의 상응하는 물품이 자동적으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뭔가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즉, 중간에 중개인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내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대가를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중개인이 물론 굉장히 좀 깔끔하게 투명하게 돈을 보내주거나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속된 말로 중간에 이제 돈을 가로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예전에 이제 2008년도에 이제 모럴 해저드 이제 그 서프라이 모기지론이 있고 나서 그 이후에 리먼 브라더스라든지 베어 스탠스라든지 여러 가지 회사들이 도산이 된 것도 그렇죠? 그리고 그 위에서 그 위에서 이제 금융 규제가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헬리콥터 돈을 뿌리면서 이제 수많은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정예고가 된 것도 그런 것으로 다 이제 모럴 해저드. 그렇죠? 그 윗사람들만 배불리 수익이 나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 그리고 피해는 다 이제 개인 투자자들한테 갔던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방지하고자 새롭게 DAO라는 조직이 하나가 우리가 새롭게 꿈꾸는 그런 가치가 이제 지금 조금씩 조금씩 실현이 되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스마트 계약,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이더리움 기반의 스마트 컨트랙트 그 다음에 요즘에는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이더리움 스마트 체인 이렇게 좀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폴리곤 스마트 체인 이렇게 쭉 나오면서 이 코인 기반으로 토큰이 만들어지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스마트 체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스마트 계약은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이 코드 자체가 헌법입니다. 이 토큰, 이 생태계 안에서, 이 코시스템 안에서 이 코드 자체가 헌법이기 때문에 거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직의 규칙 혹은 사칙이라든지 내규 이런 것들이 블록체인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창기에 이 토큰을 만들 때부터 애초로 내가 어떤 토큰을 만들 때 어떤 토큰을 발행을 할 때 그 토큰이 이더리움 기반의 토큰이라면 그 이더리움 DAO 안에 처음에 스마트 컨트랙트에 딱 기록되어 있는 그 안에서, 그 안에 규칙 내에서만 코인을 발행할 수가 있고 코인을 분배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입니다. 물론 중간에 바꿀 수는 있어요. 바꿀 수는 있지만 바꾸려면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우리가 투표가 필요하다. 그래서 법 집행기관이라든지 사법기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상 위에서 모든 계약이 성립이 되게끔 우리가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스마트 컨트랙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생활에서 우리가 어떤 범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사법기관에 처리를 받겠죠.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인터넷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즉 인터넷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규칙은 이 스마트 컨트랙트 안에서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의 가상 헌법이죠. 그런데 가상세계 안에서의 가상 헌법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하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나라 혹은 특정 토큰, 이코시스템이 들어가게 되면 그 이코시스템 안에서의 우리가 스마트 컨트랙트를 무조건 따라야 된다. 이런 것들이 스마트 컨트랙트의 하나의 개념이다. 이렇게 여러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법인 설립 자체가 필요가 없습니다. 즉 이 토큰 자체 안에서 이 DAO라는 토큰을 발행하게 되면 그 안에서 우리가 시스템이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커뮤니티 그러니까 DAO의 핵심 키포인트는 커뮤니티입니다. 커뮤니티라는 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많이 많이 모인 것들이 커뮤니티가 형성이 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DAO의 소유자는 기존의 조직보다는 조금 더 낮은 진입장범으로 우리가 들어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특정 회사의 방향성이라든지 회사의 이사 결정을 내리려면 기존의 회사는 소수의 임직원들이나 능력 있는 회사의 대표자가 처리한다. 이거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회사에 중요한 이사 결정이 있을 때 그 이사 결정을 빨리빨리 결정할 수 있는 소수의 임직원들이라든지 회사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대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일반 직원들이 그거를 현안을 자유지질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 DAO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서 구성원들이 내가 회사에 기여한 만큼 지분을 가질 수가 있어요. 즉 토큰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 토큰을 보유한 보유량만큼 그죠? 이결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의사 결정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나라에서 1인 1투표잖아요. 한 명당 무조건 한 명당 한 개의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현재 민주주의지만 이 DAO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1인 1투표권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토큰의 개수만큼 토큰의 그런 지분율만큼 이결권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토큰 이 회사에 기여한 만큼 기여도가 많은 사람일수록 조금 더 이결권을 쉽게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이 하나의 키포인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DAO는 토큰의 홀더가 되면 바로 이제 DAO의 즉 DAO의 구성원이 된다. 회사의 주주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나 국가에 대한 제약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모든 경계를 초월한다 보시면 됩니다. 즉 공동의 목적을 갖고 있는 단체가 바로 DAO 즉 커뮤니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비영의 단체가 될 수도 있고 영의 단체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모든 것들이 다 DAO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NFT 토큰화 시켜가지고 우리가 볼 수도 있고 굉장히 블록체인 안에서 굉장히 자유자재로 우리가 음영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DAO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더다우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더라고 하는 것은 그죠? 뭔가 하나의 고유 고유명사 앞에다가 덜을 붙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뭔가 최초의 고유명사 앞에서 우리가 덜을 붙인다고 영어식을 배웠잖아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더가 붙은 이유는 이 DAO가 처음 나왔을 때 이제 하나의 고유명사의 느낌으로써 DAO가 처음에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더리움이 2015년에 처음에 이제 발행이 됐습니다. 이제 알트코인이 처음에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2009년에 나왔지만은 거의 한 몇 년 만이죠? 거의 한 6년 만에 이제 새롭게 알트코인의 첫 시대의 서막을 열게 된 것이 바로 이제 이더리움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 이더리움을 필두로 해서 여러 토큰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행이 됐는데 이더리움이 15년에 발행이 될 때 디파이, 그 다음에 NFT, 그 다음에 DAO 중 세 번째로 나온 핵심 기술 이더리움은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의 핵심 기술이 바로 이제 DAO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디파이, NFT의 모든 그런 핵심 기술이 집약된 것들이 바로 이제 DAO, 즉 DAO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NFT는 NFT 따로 디파이는 디파이 따로 다오는 다오 따로 이렇게 우리가 따로따로 놓은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씩 유기적으로 연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초창기에 이제 탈중앙화된 금융의 가치를 모방을 해서 DAO의 첫 번째 모델이 이제 더 다오가 출시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펀딩을 얼마 받았냐면 1,800억 정도의 펀딩을 유출시켰습니다. 이 더 다오라는 그 다오가 근데 이제 그 해커가 코딩 논리 자체의 결함을 발견해서 그걸 돈을 해킹을 한 거죠. 그래서 3분의 1 정도, 즉 600억 정도의 자금이 벌어져 해킹이 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들이 모이게 되면 위험이 조금 크다라는 경각심이 유발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NFT 기반의 다오가 출시가 되면서 문제점을 보완했죠. 과거에는 NFT 없이 그냥 다오만 출시했다면 지금은 NFT 말 그대로 대체 불가능한 토큰을 하나씩 발행을 하면서 그 토큰이 서로 1대1 매치가 되지 않으면 코딩을, 그죠? 이 코드를 우리가 격파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커가. 그러니까 조금 더 안전하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디파이도 최근 해킹 사건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것이 하나의 NFT로 결합이 되면서 조금 안정성이 확보가 되잖아요. 그죠? 이 다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오도 과거에는 다오 하나만 갖고 있었다가 지금은 이제 다오와 여러 가지 NFT라든지 디파이의 핵심 기술이 융합이 되게 되면서 이제 웬만한 보완성이 취약하지 않는 이상 해커가 쉽게 그걸 돌파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조금 더 안정성 있게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다오가 나왔을 때 조금 해킹이 좀 많이 됐어요. 큰 금액이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조금 이제 회의를 가졌던 것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안정성 있게 이제 NFT와 여러 가지 다오가 출시가 되면서 이제 결합이 좀 되면서 조금 안정성 있게 좀 바뀌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오 토큰이 좀 많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개 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래서 헌법 다오 이게 컨스티투션 다오라고 하는 건데 뭐냐면 자 왼쪽에 We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 in order to form 이렇게 쭉 나와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미국의 최초 헌법입니다. 미국의 최초 헌법 1750년도에 나왔던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쏟업이라고 하는 경매에 이제 나오게 됐어요. 쏟업에 쓰라고 하는 경매에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세계적인 미술품의 혹은 골동품 경매 회사가 말이죠. 쏟업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미국 헌법의 초판본이 경매로 올라왔는데 최고가가 4,320만 달러예요. 그러니까 527억 원에 낙살이 된 거죠. 그런데 이때 이제 수많은 커뮤니티에서 이 다오를 이 헌법 자체를 하나의 블록체인 하나의 NFT화 시켜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나눠서 조각 대 조각으로 가지자라고 하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컨스티투션 다오가 출범을 하게 되면서 약 17,364명으로부터 967개 이더리엄을 모금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의 한 4천만 달러 5천만 달러 가까이 비슷하게 모았어요. 돈을 모았는데 결국에는 낙찰에 실패를 했습니다. 낙찰에 실패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좀 획기적이지 않아요. 획기적인 아이디어죠. 그렇죠. 이거 하나를 살려고 이 하나의 공통된 목적이 있잖아요. 아까 제가 처음에 뭐라고 그랬죠. 이 다오가 출범을 하게 되는 근본적인 목적은 공통된 목적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구성원들 사이에 공통된 하나의 목적이 있어야 돼요. 이 목적이 이견이 일치가 된다면 그 똑같은 목적을 갖은 사람들로부터 돈을 모아서 이게 이제 하나의 핵심적인 가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냐면 다오가 나오면서 코인을 발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토큰을 발행한 거죠. 그래서 이 피플이라고 하는 코인을 발행을 했습니다. 이 피플이라는 코인을 컨스티티션 다오 자체에서 발행을 해서 자금을 조달해서 모금을 한 거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낙찰은 실패를 했어요. 실패하고 나서 이 55% 정도는 이제 이더리움으로 환급을 시켜줬습니다. 그러니까 100%의 그런 모든 참여자가 있다면 그중에 절반 조금 넘게 55%의 구성원들은 이더리움으로 환급을 정상적으로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45%는 이제 이더리움의 가스피 즉 수수료로 인해서 환급이 좀 지연되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환급이 지연되고 가스피가 좀 비싸다 보니까 사람들이 귀찮은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10만 원 투자했다. 아니면 50만 원 투자했다. 100만 원 투자했다. 그러니까 물론 내가 목돈을 500만 원, 1000만 원 투자했던 사람들은 물론 환급을 받겠지만 그러니까 소액 주주들은 굳이 그거를 환급을 받을 필요가 없던 거예요. 아 이거 나중에 예전에 도지코인처럼 하나의 밈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도지코인이 왜 밈으로 올라갔냐면 그 도지라고 하는 이모티콘이 미국에서 굉장히 유행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많이 쓴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하나의 밈 형태로 딱 확인이 되면서 가격이 급상승했던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피플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이 컨스티투션, 하나의 뭔가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아, 뭔가 최초로, 세계 최초로, 미국 최초로, 블록체인상 최초로 그렇죠? 이런 최초의 그런 서브타입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가 새로운 밈 형태로서 발전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둔 겁니다. 근데 그게 얼마 안 있다가 가격이 거의 38배나 올라갑니다. 38배. 38배는 3만 8천 프로입니다. 상승률이. 100만 원 투자했다면 3,800만 원 된 거예요. 엄청난 그런 상승률이죠. 천만 원 투자했다면 3,800만 원 되는 것이고 자, 그런 엄청난 상승이 있었다. 왜냐하면 이 피플코인은 뭔가 상징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때문에 바이낸스가 굉장히 큰 거래소죠. 바이낸스라든지 아니면 OK 상장으로 가격 상승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자, 여기 이제 컨스티추션 다오 나와 있죠. 이 초록색깔. 0.0038달러부터 시작해서 거의 맥스 0.18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의 100배 가까이 올라갔다 보시면 됩니다. 거의 50배, 40배 정도 올라갔다. 이게 바로 이제 컨스티추션 다오가 언제 나왔냐면 작년에, 작년 11월 달에 나왔어요. 작년 11월 달. 그때 11월, 20일이니까 지금 얼마 안 됐죠. 지금 3월이니까 거의 한 불과 6개월도 안 된 시점인데 이게 갑자기 한 달 남는 상태에서 거의 가격이 50배 가까이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이거 잘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다오가 또 있는데 자, 덜트 다오라고 해서요. 이거 뭐냐면 이제 미국에서 잡지 회사입니다. 잡지 회사인데 저널리스트 두 명이 뉴스레터를 발행하면서 기존의 구독 모델, 그러니까 섭스크립션 모델이라고 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뉴스 같은 경우는 아는지 아니면 매거진 같은 경우에는 월 구독료라는 거 내잖아요. 여러분들 신문 볼 때도 월 구독료 내죠. 월 만 원, 2만 원씩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구독료를 내게 되면 매일매일 신문을 받아볼 수 있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근데 그런 구독 모델을 포기한 겁니다. 포기하고 이 다오를 통해서 NFT 토큰을 팔아서 수익을 조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모든 가치와 돈을 가져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념이 다오에 숨겨져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저널리스트, 내가 만약에 어떤 기사를 쓰는 사람이라면 양질의 콘텐츠를 많이 쓰면 쓸수록 사람들이 많이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뉴스를 보려면 토큰을 사야 돼요. 토큰을 지불하거나 그 토큰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가치가 올라가겠죠. 제가 예전에 그 플랫폼 코인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말하는 설명을 좀 드리면서 이 비슷한 개념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플랫폼 코인 같은 경우에도 이 플랫폼에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돼서 유저가 그 플랫폼을 많이 사용할수록 그 플랫폼 원에서 그 토큰을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가치가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창작자의 행보에 따라서 가치가 상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흡사 유튜브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유튜브도, 그렇죠? 구독자가 10만, 100만, 그렇죠? 내가 굉장히 유명한 유튜버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가치가 훨씬 더 올라가게 되고 내 몸값이 올라가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개념인 거예요. 그런데 유튜브는 말 그대로 구글 안에서의 하나의 정책으로서 우리가 광고 수수를 받지만 이 다오 같은 경우에는 이 자체 그러니까 내가 유튜브 채널에 하면 유튜브 채널 자체에서 토큰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토큰을 많이 사람들이 갖고 있을수록 즉 시청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가치가 올라가게 된다. 이런 개념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명확하게 이해가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정 저널리스트가 양질의 글을 쓰는 경우 공동의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뉴스레터 지원을 위한 다오를 결성하게 된다. 그래서 다오 구성, NFT 판매, 코인 발행 즉 공익적인 목적으로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인터넷 블로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블로그가 굉장히 수준 떨어지는 글을 쓰는 사람도 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수준이 있는 이게 정말 우리가 무료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굉장히 가치가 떨어지는 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양질의 글을 쓰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엄청난 양질의 글을 쓰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글을 쓰면서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해서 글을 쓰면서 그 글이 많은 사람들한테 읽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글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게 되면 굉장히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 명성이 올라가는 것처럼 그걸 우리가 다오를 통해서 하나의 목적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감이 오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뭐냐면 이제 앤드리슨 호로유치가 참여한 다오가 있습니다. 자, 앤드리슨 호로유치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 참여한 다오가 뭐냐면 자, 이게 뭐냐면 이제 음악입니다. 아티스트예요. 자, 우리가 굉장히 유명한 우리나라의 플랫폼이 있죠. 음악 플랫폼, 벅스라든지 멜론이라든지 그런 플랫폼 유튜브 뮤직도 좀 많이 사람들이 듣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이 앤드리슨 호로유치가 참여한 FWB라고 하는 그런 다오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음, friend with benefit이라는 뜻입니다. 즉, 이게 뭐냐면 이제 아티스트 아티스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블록체인 참여자들 자, 지금 현재 모금액이 7천억 정도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암호화폐와 여러 가지 문화의 교차점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커뮤니티입니다. 여러분들 암호화폐는 약간 이제 MG세대가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2030세대가 이제 MG세대라고 하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 MG세대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을 쉽게 정말 내 몸의 일부분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죠? 컨텐츠를 팔고 창작하고 이런 사람들을 이제 MG세대라고 합니다. 근데 이 MG세대와 블록체인은 떼려야 될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이제 음악 산업 앞으로 이제 음악 산업 같은 경우도 이제 NFT와 토큰화 돼가지고 굉장히 좀 많이 성장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시작도 안 했어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음악 저작권 요즘 저작권 침해 문제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이제 NFT 토큰화 시켜가지고 이제 우리가 노래를 뺏길 수 없게끔 아니면은 그 음악 저작자 그 사람 자체에다가 하나의 권리를 부여해 주는 거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커질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음악 발굴 플랫폼 그러니까 웹 3.0 퍼블리싱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크리프트 투자자들 등 여러 사람들이 하나로서 공통된 그런 목적 아래에서 아까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FWB라고 하는 다오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가 됨으로써 굉장히 활성화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모금됐던 돈을 이제 컨텐츠, 크리에이터 즉 이제 음악을, 양질의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 혹은 거기에 토큰 발행을 통해서 혹은 토큰 구매를 한 사람들 통해서 그 다오가 점점 커지게 된다면 공동의 수익을 우리가 분배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뭔가 커뮤니티의 장으로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떤 느낌인지 좀 이해가 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아티스트와 이제 웹 3.0 개발자들이 함께 새로운 문화, 새로운 뉴 컬처를 만들어 나가는 커뮤니티가 바로 이제 다오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서프트하는 사람들한테 그만큼 상하는 코인을 제공을 한다는 겁니다. 토큰을 제공을 하고 일종의 장학금으로서 새롭게 새로운 그런 아티스트들을 후원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기획사에 소속이 돼서 연습을 하고, 그렇죠? 연습을 몇 년 동안 해서 이제 연예계에 데뷔를 하잖아요. 앨범을 내거나 그런데 그런 하나의 일련의 프로세스가 굉장히 좀 많이 단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끼가 있다면 내가 능력만 있다면 내가 노래를 잘한다면 내가 음악을 사람들을 통해서 많이 우리가 좀 가치 있는 음악을 전달할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실력 하나만으로 입증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력 하나만으로 소속사 필요 없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뭔가 하나의 새로운 그런 뭔가 좀 판도가 좀 있지 않을까 판도가 뒤집어지는 그런 하나의 경계선이 지금 현재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그래서 문화가 발달하기 위해서는 일단 커뮤니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정 문화가 발달하기 위해서는 커뮤니티가 중요하기 때문에 커뮤니티 안에서도 그렇죠?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 문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음악, 아티스트 3.0 개발자들이 새롭게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커뮤니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오의 핵심 가치는 거버넌스입니다. 자, 거버넌스가 여러분들 뭐냐면 이제 거버넌스, 거벌먼트가 뭐죠? 정부라는 뜻이죠. 이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참여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참여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결권이라는 느낌이죠. 그래서 모든 것들은 투표로서 이루어진다. 참정권이라는 거. 자, 공정한 투표. 그래서 이 스마트 계약, 스마트 컨트랙트가 있는 기존의 규칙에 새로운 규칙을 더하거나 불공정한 규칙을 제거할 수도 있겠죠. 그러려면 커뮤니티 전체 멤버로부터 투표를 받아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스마트 컨트랙트가 딱 만들어지고 나서 이게 불공정한 계약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소수의 특정 사람들 혹은 토큰을 많이 갖고 있는 홀더들 그러니까 비율이 지분율이 많으면 많아서 조금 더 유리하게 설계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일부 구성원들 혹은 나중에 토큰 구성원들이 제의할 수가 있어요. 제의를 해서 그걸 바꿀 수가 있습니다. 코 자체를.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다우 토큰의 양만큼 투표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 4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가 될 수가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핵심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거버넌스가 바로 이제 기존의 불공정한 스마트 컨트랙트를 바꿀 수가 있다. 투표로서 그리고 새롭게 만들 수도 있어요. 투표가 하는 인원들이 많다면요. 자, 그래서 이제 AAVE라고 하는 토큰이 있었는데 이제 2021년에 11월 18일 날 유동성 공급자의 인센티브를 30%를 줄이자고 하는 투표가 있었습니다. 유동성 공급자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만큼 이제 많은 토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인센티브를 많이 받게끔 돼 있었나 봐요. 근데 그런 것들을 30% 줄이자고 하는 투표가 승인이 됐어요. AAVE의 토큰 안에 커뮤니티 안에서 그래서 그게 통과가 결국은 됐습니다. 그래서 이 DAO 같은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누구나 제안할 수가 있고 참여가 커뮤니티 멤버들이 핵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커뮤니티 멤버가 핵심이 돼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새롭게 바꿀 수가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추가할 수도 있고 이런 개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거버넌스 토큰 그리고 거버넌스 토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 DAO 토큰 안에서 새롭게 우리가 커뮤니티가 핵심이다. 이런 것들을 한 번쯤은 우리가 상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처음부터 좀 돌아가서 간단하게 DAO에 대한 개념을 좀 마지막으로 최종 정리를 좀 하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DAO는 여러분들 아까 설명드린 게 바로 이제 탈중앙화된 자율 조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 회사랑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일반 회사는 말 그대로 법인 회사 즉 상법 실제로 그 법을 법 안에서 우리가 지키고 그 회사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내부자에서 뭔가 바뀔 수가 있겠지만 이 DAO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없다. 새로운 하나의 회사로서 새로운 하나의 단체의 특징으로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 자체적인 컴퓨팅된 코드로서 명령을 수행하는 조직이 바로 이제 DAO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기반의 공동 투자 조합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DAO다. 모든 거래 중에 어떤 거래가 일어나고 내 지분이 얼마인지를 모두가 보고 공동을 운영할 수 있는 새로운 조직 형태가 바로 이제 DAO다. 이렇게 여러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효율이나 필요한 결정은 인간보다는 인공지능이 더 정확한 판단을 낼 수 있는 영역이다. 이 DAO에서 인공지능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모두 납득이 가능하다. 그래서 비리나 비밀 등을 없앰으로써 투명한 시스템 유지가 가능할 수가 있다. 그래서 기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공급 행령이라든지 아니면 주가 조작 그래서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회계 장부나 회사의 내부자로 인해서 조작이 가능하다. 근데 이 DAO 같은 경우에는 그 반대로 모든 시스템이 컴퓨팅 된 코드로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다. 이겁니다. 조작이라든지 공급 행령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다 볼 수가 있고요. 모든 거래를 블록체인상에 기록이 된다. 그래서 투명성이 확보가 되면서 공동의 이익이 우리가 추구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DAO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중개인이 있음으로써 이제 개인들에게 아니면 제3자에게 뭔가 악의적으로 눈속임을 통해서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마이너스 요소가 되겠죠. 근데 지금 나와있는 이 DAO 같은 경우에는 뭔가 자판계 느낌입니다. 자동 판매계 느낌이에요. 그래서 돈을 내가 지급을 하게 되면 거기에 정당한 대가를 바로바로 딱딱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그게 뭐래 DAO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 스마트 계약은 무엇이냐면 코드 자체가 뭐가 된다? 헌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직의 규칙 사측이라든지 내규 이런 것들이 다 블록체인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과거의 회사는 상법을 통해서 다뤄지던 영역들이 프로그램 자체의 코드로서 대체가 된다. 그래서 법 집행기관이라든지 사법기관이 필요가 없이 인터넷상 위에서 계약이 모두 성립이 되기 보면 된다. 회사에서 법인 설립이 필요가 전혀 없다. 그렇게 여러분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DAO의 핵심 키포인트는 바로 커뮤니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조직보다는 낮은 진입장벽에 우리가 있다. 그래서 특정 회사의 방향성이라든지 회사의 이사결정을 내리려면 기존의 회사보다는 기존의 회사는 소수의 임직원들이나 능력인 회사의 대표자가 처리하지만 DAO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이 토큰의 홀더가 되면 공동체로서 이제 이결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공정한 거버넌스 토큰이기 때문에 투표로서 이루어진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핵심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DAO 같은 경우 처음에 초창기에 나왔지만 지금은 이제 NFT화 된 것들이 이제 NFT와 관련된 그런 요소들 있죠. 그런 것들이 새롭게 결합이 되게 되면서 지금은 DAO가 굉장히 좀 안전하게 우리가 바뀌었다. 그래서 과거에는 해킹 요소들이 조금 있었지만 지금은 해킹 요소가 많이 없어졌다. 이렇게 여러분들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방금 전에 설명드렸다고 컨스티추천 DAO 있죠. 하나의 최초의 헌법 초판본을 사기 위해서 공동의 DAO 하나의 공동의 이익을 목적으로써 토큰의 그런 가치 상승과 여러 가지 그런 하나의 목적으로써 우리가 발행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바이낸스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OKEX 같은 데다가 상장이 되면서 엄청난 가격 상승이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더비스는 세계적인 미술품과 골동품 경매회사에서 미국 헌법의 초판본이 경매로 올라왔다. 최고가가 527억 정도 낙찰을 댔고 이때 헌법 DAO가 출범되면서 약 17,364명에게 967개의 이더림을 모금하게 됐다. 그래서 이 모든 공통의 하나의 목적으로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피플코인을 발행시켜서 자금 조달을 했지만 낙찰은 실패를 했고 나머지 환급된 그런 돈 말고 나머지 돈이 이제 코인으로 상장이 되면서 엄청난 가치 상승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덜트다오라든지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다오들이 있는데 이 다오 시스템 안에서 여러분들 어떤 느낌인지 명확하게 이해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비용 조직이든 영 조직이든 그죠. 내가 컨텐츠 크리에이터라고 한다면 혹은 다오 시스템에서 우리가 이 안에서 뭔가 여러 가지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제작자라고 한다면 내 실력만큼 내 실력만큼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새로운 단체가 다오는 다오의 다오의 뜻을 할 수 있는 다오의 개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여러 가지 다오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금 이제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렸는데 많이 이해가 되셨을 분도 계시고 다오가 다오의 이제 막 시작이 되는 하나의 태동에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앞으로 다오 관련된 토큰들도 가치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좀 여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다오, 즉 탈중공화 같은 자율 조직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유익한 컨텐츠로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